오늘 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이 다 소화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의 박사 과정에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정선거 박사기에 자격시험을 통과하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 거 아니까 위조 투표제를 이만큼 더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합니다. 개표가 여러분들 6시부터 아니 개표가 아니고 사전투표에 투표가 시작되면 6시부터 12시간 1일차 6시부터 12시간 2일차 여러분들 투표가 되게 되면 누적 사전투표 수가 이렇게 실제로 늘어나게 되면 위조 투표를 선거하니까 동일하게 계속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는 가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네 진짜. 이게 여러분 실제가 가짜가 아니고 고치하겠네. 이 여러분들 발표를 가짜를 만드는 겁니다. 가짜를. 이거는 진짜입니다. 진짜를 가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선관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선관위 자료가 발표가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뻥튀기가 된 거죠. 이 뻥튀기가. 특히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적도가 뻥튀기해야 되는데 이 뻥튀기를 만들 때 선관위 위조 투표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투표자들이 오셔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 가짜 표하고 진짜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유령 투표자를 더해 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핵심인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북 영주시 하망동 사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망동의 24시간 자료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이게 6시부터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6시부터 7시 7시까지 누적 관내 사전투표자 수 30명. 8시에 69명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이 수치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수치가 전부 다 선관위의 위조 투표제 투입이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이만큼. 지금 여러분이 보신 건 점선을 보시는 겁니다. 선관위가 위조 투표제를 투입해서 만든 수치가 바로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이 수치입니다. 누적 관내 사전투표자 수. 여기 여러분 30명은 6시부터 7시까지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의 50분 숫자가 30명인데 이 30명에게 위조 투표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헛수 투표사에 오지 않은 분들을 더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 앞부분만 한번 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경상북도 영주시 함항동 이게 투표시간 7시라는 것은 6시부터 7시 60분 사이에 30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조작값 3이니까 세 사람 올 때마다 한 표를 넣었으니까 제가 하는 기준은 시골 전부는 세 사람이었는데 저는 조작값 4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안 보시죠. 그러면 이 7시에 30명이라는 뜻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7시에 30명이라는 것은 사전투표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일렬번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투표수에 오시면 첫 번째 투표자 두 번째 투표자 세 번째 투표자 네 번째 투표자를 가짜로 만든 겁니다. 전산조작으로. 헛수입니다. 만들어진 수. 그다음에 5번 6번 다섯 번째 투표자 여섯 번째 투표자 일곱 번째 투표자는 직접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투표자는 실제로 네 번째 투표자로 표가 주어져야 되는데 선간이가 헛수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네 번째 유령사전투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표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1번 진짜 2번 진짜 3번 진짜 4번 위조 유령투표자 헛수 5번 6번 7번 진짜 투표소에 직접 오신 분입니다. 8번 만들어진 수 만들어진 투표자 9번 진짜 10번 진짜 11번 진짜 12번 만들어진 투표자 만들어진 투표자는 전부 다 더블당 후반께 더해집니다. 13 진짜 14 진짜 15 진짜 16 헛수 여러분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선관위가 3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북 영주시 하망동에 6시부터 7시 사이에 30명이 오셨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는 몇 분이 오셨냐 23명이 온 겁니다. 23명이. 선관위가 헛수를 몇 명을 만들었냐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헛수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7명을 만든 겁니다. 1, 2, 3, 4, 5, 6, 7명을 만든 겁니다.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7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시골촌부의 위대한 발견에서 발각이 된 겁니다. 4번, 8번, 12번, 16번, 20번, 24번, 28번이 투표소에 오지 않은 분입니다. 유령사전투표자들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규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100% 조작인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를 시골촌부는 어떻게 해석했냐. 여기 등장하는 24개의 누적 투표자 수를 조작값 4, 3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값이 0, 1, 2, 3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조작을 하게 되면 특정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정 수치가 뭡니까? 0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값 가운데 0이 출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2번을 가지고 시골촌부가 대단히 큰 발견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규칙을 확인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 규칙을 확인했다는 것은 한번 보시죠.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한 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수열 가운데 등차수열은 뭐냐. 연속하는 두 수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 각 항의 일정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4번 더하기 4가 8번입니다. 8번 더하기 4가 12번입니다. 12번 더하기 16번입니다. 16번에서 4를 다하면 20번입니다. 정확하게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1 곱하기 4. 이 4가 공차 차이값이고 첫 항이 0인 등차수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등차수열을 찾아냈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4시간의 누적 사전투표자 수에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낸 것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로 12개의 누적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 숫자에 정확하게 뭐가 찾아진 겁니까? 등차수열이 발생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4번, 8번, 12번, 16번, 20번, 24번, 28번 정확하게 여러분들 40 더할 때마다 40 더하는 유령사전투표자들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쓰는 발각이 된 겁니다. 투표자 수의 누적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의 정확한 규칙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 규칙이 바로 수열 가운데 등차수열입니다. 일정 수를 더해가는 40 더해가는 여러분들 수열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거를 공식을 n-1 곱하기 4 이렇게는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규칙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야 여러분들 시골촌부께서는 2번 조작값 4로 나눈 나머지 값인 0, 1, 2, 3 가운데 0이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0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더해 가지고 등차수율이 착하게 관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경상북도 영주시 함항동에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전부가 조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누적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를 입증한 겁니다. 이거를. 이게 입증이 된 겁니다. 이 위조투표자 수가 입증이 된 겁니다. 오늘 정병철 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선거가 규칙이 나오네요.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선거에서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시골촌부의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 방송 마치시면 시골촌부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시골촌부라고 누르셔가지고 가서 구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좀 내시게. 큰 발견입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